1.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조공정 순서를 바르게 나아야 한 것은? 2. 최대 출력이 102W이고 동작전압이 34V인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 필요용량이 3kW이고 필요전압이 200V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모듈 수는 몇 개가 필요한가? 2. 30 3.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5개의 설치됨에 따라 낙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 중 틀린 것은? 3. 여름 내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4. 태양전지 모듈의 곡선인자가 높은 순으로 배열된 것은? 4. 5.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버터 시스템 중 고전압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전류가 크기 때문에 굵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6. 태양광 모듈의 크기가 가로 0.53m, 세로 1.19m이며 최대 출력 80W인 모듈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4. 12.68 7. 인버터 단독운전 방지 기능 중 단독운전 시 주파수를 검출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부하 변동 방식 8.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필 방식으로 틀린 것은? 4. 등전 이본딩 방식 9. 태양전지 모듈에 입사된 빛 에너지가 변환되어 발생하는 전기적 출력의 특성을 전류전압 특성이라고 한다. 이에 표시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최소 출력 동작 전압 10. 다음은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발전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안에 공정으로 올바른 것은? 3. 기역축열, 니은 열전달, 디귿 증기 발생 11. 축전지 과충전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4. 침전물 발생 12. 인버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2. 유도래 전류 파형 감쇄 기능 13. 다음에서 설명하는 태양전지의 종류는? 4. 염료 감은형 태양전지 14.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관계가 없는 것은? 2. 원자력 발전 설비 15. 지붕 설치형 방식 중 평지 분양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태양전지 모듈 자체가 지붕재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타입이다. 16.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축전지의 용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으로 틀린 것은? 2. kW 시단 가격 17. 슈퍼 스트레이트형 태양전지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요소가 아닌 것은? 1. 필회 소자 18. 태양전지 모듈 뒤편 명판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2. 에너지 변환 효율 19.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접속함 내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3. 축전지 20. 주택형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배전 시스템 22.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 작업 완료 후 시행하는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 일사량 측정 22. 태양전지 모듈 설치 시 감전방지 대책에서 틀린 것은? 3. 강우 시에는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괜찮다 23. 인버터를 설치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은? 4. 분진이 많고 냉각이 용이한 장소 24. 케이블 트레이 시공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재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25.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오그 배선용으로 사용되는 전선은? 3. UV 케이블 26. 제3종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3. 사용 전압이 직류 15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3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7. 강우 시 태양전지 모듈 규면으로 흑탭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몇 대의 미상의 높이에 설치하는가? 2. 0.6 28.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전지가 발전할 때 단자 양간에 걸리는 전압은? 1. 개방전압 29. 태양전지 가대의 녹방지를 위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법은? 2. 용융화 연도금 30.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접속함 설치 시공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설계의 적정성과 제조사가 건전한 회사인지를 확인한다 31. 태양전지 어레이 유관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2. 개방전압 32. 태양전지 회로의 절연저항은 기온과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절연저항계 이외에 필요한 계기가 아닌 것은? 3. 항온항습기 33. 전기점검에서 접속함의 절연저항 측정 시 출력단자와 접지 간의 절연저항은? 4. 1MΩ 이상 34.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절연성능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3. 단락전류 시험 35. 유지보수 시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철대 및 금속재 외암의 접지공사 중 오른 것은? 3. 고암용 또는 특고암용 제1종 접지공사 36. 인버터의 유관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2. 축전지 변색 37.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누설전류 시험을 할 때 인버터의 외암과 대지와의 사이의 저항을 접속해서 누설전류가 5mA 이하이면 정상으로 본다. 이때 접속하는 저항 값은 몇 봄인가? 3. 천우 38.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방법 중 태양전지 모듈의 운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모듈 표면에 그늘이 지거나 나뭇잎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 전체적인 발전 요율은 변화가 없다. 39. 운전 상태에 따를 시스템의 발생신호 중 태양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인버터가 개통전압과 동기로 운전하며 개통과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1. 정상 운전 40. 인버터 이상신호 조치방법 중 태양전지의 전압 이상으로 전압 점검 후 정상이 되면 몇 분 후에 재기동하여야 하는가? 1. 5분 41. 유지관리비의 구성요소로 틀린 것은? 4. 건설비 42.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변압기 보수 정기 점검 개소로 틀린 것은? 3. 기록계 43.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계측기나 표시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2. 차단 장치 44. 정전작업 전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2. 개폐기 투입으로 송전체계 45. 점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정상 가동시간 46.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점검 후에 유의사항 중 최종작업자가 최종 확인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회로도에 의한 검토를 시행한다 47. 정기점검 시 접속함의 유관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방전압 48. 저연변압기 부착형 인버터 출력회로의 경우 저연저항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직류단자와 대지간의 저연저항을 측정한다 49. 태양광 발전 설비 정기점검 작업자의 안전장구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귀마개 50.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운전 및 정지에 대한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2. 스위치 오염상태 51. 저압보안공사 시 지지물 종류의 경관으로 오른 것은? 2. 철탑 400m 이하 52.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달전량 53. 전략용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3. 인버터 54.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전선은 공층 단면적 1.5mm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굴기의 것일 것 55.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몇 부위 이하이어야 하는가? 3. 600. 56. 신재생에너지라 할 수 없는 것은? 2. 석유에너지 57.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분기한 옥내 전로는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몇의 미하인 곳의 개폐기 및 과절 유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1. 3. 58.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59. 태양전지 모듈 가대에 실시하는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보호하는 데 사용 가능한 전선관은? 4. 합성수지관 60.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에 해당하는 최소 연면적은? 2. 천을